오늘 밤, 화밤에 복면을 쓴 인물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양지은, 빈에서 아니야? 당황! 스튜디오 전체 난리! 이번 전국투어 콘서트는 미스트로 3, 진선미를 포함한 TOP7 멤버를 비롯해 화제의 출연자들이 참여해 약 3개월간 전국투어를 펼친다. 이번 전국투어 콘서트에서는 미스트로 3에서 시청자들의 가슴을 올린 노래와 방송에서 보여준 화려한 무대뿐만 아니라 최고 실력자들의 개인적인 매력까지 보여줄 예정으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풍성한 샛리스트로 관객들에게 꿈같은 시간을 선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결승전에 진출할 TOP10이 결정된 TV 조선 미스트로 31회는 오는 29일 오후 10시 방송됩니다. 방금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최근 화요일은 밤이 좋아 촬영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mc 붐이 게스트 가수 명단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진행된 녹화였습니다. 게스트는 평소 모습 대신 마스크를 착용하고 무대에 오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분이 장윤정의 이정표를 불렀습니다. mc 붐은 노래가 나오자 극도로 혼란스러워 했고 가수의 정제는 미스터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가수가 노래를 시작하자 양지은은 빈에서 아니냐고 외쳤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게스트들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mc 붐 덕분에 게스트들의 신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게스트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 스튜디오에 있던 관객들은 모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날 특집에 출연한 가수는 빈에서 였습니다. 빈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많은 감정을 나눴습니다. 특히 빈에서는 양지은 선배가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리자 감동을 받았습니다. mc 붐이 빈에서의 노래실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노력 덕분에 빈에서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빈에서는 발매를 앞둔 앨범의 신곡도 공개했습니다. 현재 빈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미스트로 3 중결승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밤에는 화요일은 밤이 좋아 특집이 방송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